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4학년도 6월 모평 입문계 13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문계 문항이긴 하지만 우리 이과 친구들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단어에서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상황이 지금 어떤 경사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지금 이 경계의 어떤 피라는 점에서 1m 떨군 지점에서 어떤 막대기 2m짜리 막대기를 지금 세운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막대기를 이제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x라디안만큼 이렇게 기울일 건데 위에 지금 햇빛이 이렇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우리가 이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를 fx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어. 그 얘기는 이 x값이 지금 어떤 각이 될 건데 이 각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뭐 fx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봐라 결국에는 이 fx를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 상황이 이제 그림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케이스가 존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이런 지금 굉장히 실생활적이고 입체적인 이런 3차원 상황을 2차원적으로 좀 이제 단순화시켜서 쏘쌤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이제 수평면이 이렇게 이제 있었을 때 지금 이 점을 만약에 p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1m 떨어진 지점에 지금 a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고 막대기가 지금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X라디언만큼 지금 기울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막대기가 이렇게 지금 위치해 있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막대기가요. 뭔가 지금 좁, 뭐 X라디언만큼이라고 했지만 이게 조금만 기울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그림자가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는 여기 경사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될 거지만은 사실은 여기 조금만 기울인다라고 한다면 그림자가 이 a, p 안에서 다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또 따져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 경우 말고도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처럼 이 그림자가 어디도 발생이 될 수도 있어? 경사면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뭐 해줘야 돼?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각도가 기울어져야지만 이 경사면까지 그림자가 발생할 거야? 어, 근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를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접근은요. 이 지금 수평면상의 모든 그림자가 다 완벽하게 나타내는 그 상황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어, 그럼 이제 그 그림자의 길이가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니까 걔는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위로에서 이렇게 바로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겠어? 이 점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 점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거고 걔네들을 다 잊는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뭐다? 이 길이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자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수직으로 비추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각도가 지금 몇 도다? 수직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우리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보이고 길이가 보여요. 길이가 지금 얼마죠? 얘가 지금 사실은 막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막 기울어진다고 해서 막 줄어들거나 늘어날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자체는 계속해서 이제 2m가 될 건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각도가 x라디안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 각도는 얼마야? 이 각도는 당연히 2분의 파이에서 x만큼 뺀 각도가 되겠죠. 그렇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디안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변의 길이도 알고요. 각의 길이도 알아? 그러면 이 지금 그림자의 길이도 우리가 이런 각이랑 길이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fx에 대한 본격적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다 세팅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주는 것은 fx 이 길이 자체가 지금 얼마다? 이 길이 자체가 지금 fx라는 거고 이 길이는 지금 2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빗변 분의 밑변의 길이 2분의 fx, 걔가 얼마야? 걔가 지금 빗변 밑변 코사인 등장해야겠죠. 아, 그래서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어, 그럼 이제 각 변화 시켜주면요. 얘는 이제 코사인 홀수 파인 거니까 사인이 될 거고 이 각 자체는 우리가 1사분만에 있을 거니까 그냥 양수값이야. 그래서 사인 x.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fx는 얼마다? 얘는 2사인 x예요. 그게 바로 그림자의 길이예요. 라고만 쓰면 안 되죠. 범위가 나와야 돼요. 도대체 x가 어디까지인데? 그 얘기는 이 2사인 x, 그림자의 길이가 절대로 뭐를 벗어나면 안 돼? 1미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x만 가능한 거지. x라디안만. 아,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사인 x값 자체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거니까 실제로 x의 범위는 어디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6분의 파이까지만 지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리고 당연히 이제 x값 자체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자의 길이가 2사인 x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만 가능하다. 이 x의 범위가 0과 6분의 파이였었을 때만, 6분의 파이까지 기울어졌을 때만 그 그림자가 모두 다 수평면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이제 그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우리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수평면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고 여기 지금 경계점에 지금 P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상황이야. 1m 지점에 A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누웠겠죠? 그렇죠? 조금 더 누워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누워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지금 여기다 그려볼게요. 조금 더 길, 지금 1m가 2m죠, 얘는. 2m로 변함이 없을 거고 이렇게 지금 기울, 이렇게 좀 더 눕혀졌다라고 한다면 봐봐봐, 지금 경사면이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가 지금 몇 도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냐면 60도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봐봐봐. 햇빛이 지금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림자는 잘 보세요. 그림자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지금 여기 촘촘하게 그림자가 여기 다 지금 채워졌을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애들이야? 여기 지금 그림자가 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애들은 이제 어디로 가? 이렇게 갈 거라고. 그쵸?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이 막대의 끝점도 이렇게 가서 그림자가 어디서 생겨? 이렇게 지금 경사면 자체에서도 그림자가 지금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는 먹고 들어가야 돼? 1은 먹고 들어가야 돼요. 1은 지금 여기 다 그림자가 지금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 그림자 중간에 어떻게 끊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1은 다 가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이 길이가 도대체 얼마야?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지금 x라디안이었었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또 여기가 60도다. 라는 힌트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길이는 이 길이랑 지금 관련이 있겠죠. 그쵸? 근데 그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여기가 지금 2고 아까 우리가 각도를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라고 뒀어요. 그치? 그러면 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 얘가 마찬가지로 수직이 될 거니까 이 길이 자체는 쌤이 이거 ap 길이라고 할게요. ap 길이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차근차근 봅시다. 2분의 ap 2분의 ap는 코사인이 되겠죠?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각 변화시켜주면 사인 x가 될 건데 그럼 ap 길이는 얼마야? 이 넘어가서 이 사인 x야. 아까 우리 했었던 과정이랑 똑같아요. 근데 근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사인 x에서 얼만큼을 날려버려? 일단 1을 날려버려야 돼. 그럼 거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길이 자체는 지금 이 사인 x에서 1을 뺀 길이만큼이 지금 만들어지겠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게 지금 이 사인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요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그 그림자의 길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몇 도야? 60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 와 끝났네. 그리고 얘는 지금 수직이야. 네. 직각삼각형 보이죠? 한 변의 길이 보이죠? 각 보이죠? 그럼 요 길이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네. 그래서 그 길이 자체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t라고 할까? 그냥 대충.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빗변이 있고 밑변이 있는 거니까 빗변 분의 밑변 2x 마이너스 1은 걔는 얼마여야 돼? 걔는 이제 코사인 60도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얼마인데 얘는 2분의 1이에요. 괜찮아.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요 t값 자체 그림자의 요 연두색 부분 경사면에 놓인 그 부분 자체는 얼마가 되겠다? 2 보내주면요. 사인 x의 4배의 마이너스 이야. 요렇게 이제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끝났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아까 이제 쓰다 말았는데 여기 fx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제 fx는 요기 지금 전체 다 꽉꽉 차여있는 요 ap 길이 되기 전까지 이제 1m가 되는 거겠죠. ap 길이 1m 플러스 그 다음에 이 t값 자체는 얼마야? 저기까지 다 더해줘야지 실제 그림자의 총 길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4사인 x 마이너스 2 해주면은 4사인 x 마이너스 1이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이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겠죠. 이 그림자의 길이는 지금 언제부터 x라디언이 언제부터 6분의 파이를 벗어날 때부터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x의 범위 자체는요. 6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언제까지 가능해? 이 막대기는 최대 눕혀져봤자 이제 2분의 파이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다. 실제로 문제에서도 x의 범위가 2분의 파이까지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 따라서 삼각함수 이 fx 값 자체가 다르게 지금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프 계연만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그래프 계연만 찾아주면 돼요. 쌤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y축이 이렇게 있고요. x축 이렇게 있고 어차피 우리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자. 근데 중간에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요. 끊겨.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어떤 함수를 그려줬었어야 했어? 이때는 2사인 x였던 거죠. 네. 그러면 2사인 x는 어떻게 이뤄지는데 0,0을 지나고 지금 6분의 파이였었을 땐 사인 30도 2분의 1인데 그때는 지금 1값이 될 거니까 이렇게 사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다 끊기겠지. 그치? 그러다가 이때는 이제 4사인 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를 넣어주게 된다면 2분의 1이 돼서 4 곱해지고 빼기 1 해주면 그대로 1이에요. 연속 함수야. 근데 2분의 파이였었을 땐 어떻게 돼? 그때는 4 빼기 1이 돼서 3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그림은 여기서는 이제 삼각 함수가 사인 함수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괜찮죠? 그래서 뭔가 지금 연속인데 여기 지금 여기는 4배 지금 최대값이 4 빼기 1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계형을 찾아주시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은요. 굉장히 오래된 2004학년도 문제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옛날 기출문제 그 소재가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논술시험장에서 이 대학교 상위 쉽게 대학에 있는 어떤 한 학교에서 이런 문제와 이제 비슷한 유사한 문제들을 출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수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런 공부를 옛날 문제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림자의 길이가 AP 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었을 때 그 다음에 경사면까지 놓여져 있을 때 이 상황 자체가 똑같은 상황에서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그림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과 친구들은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정사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백이랑도 또 연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꼭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 하셔서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happened to half, 9 prime time 5 3 2 3 5 6 8 10 16